경축 새시장마을 새뜰사업 선정 축하드립니다. 사업비 30억, 또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과학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나윈곤사무소에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새시장마을 새뜰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임하겠으며 강화군의 새로운 모습을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강화군의 펜션, 단독주택, 상가 그리고 많은 주택단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. 010-5254-3016 김성수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강화군의 파일은